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스페인 마드리드 근교 멋진 도시 세고비아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고비아에는 백설공주성이라 불리는 세고비아 알카사르 성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로마시대에 건설된 수도교가 압권입니다. 세고비아 수도교는 198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전세계 로마 수도교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보존상태가 우수하고 중세의 세고비아 도시와 어울려 멋진 풍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세고비아에 있는 수로는 총 17km이고 수원지에서 도시 입구까지 15km 나머지 2km가 도시 안으로 들어와 물을 공급해 주었던 시설입니다. 수원지는 작은 강 프리오강에서 시작하여 과다라마산맥을 지나 도시에 공급되기 전 물저장소를 거치게 됩니다. 물저장소는 불순물을 지구하고 맑은 물이 도시에 들어오게 하는 구조상 넓고 깊게 만든 장소입니다. 로마 시대 때부터 이 수로를 통해서 식소와 생활용소를 공급받았습니다. 수도교는 수로와 수로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세고비아 수도교는 로마의 최고 황제 스페인 세비아 이탈리카 출신 트라이아너스 황제 제임시 기원 후 98년에서 117년 사이에 건설된 곳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76년 무호인들에 의해서 일부 손상이 되었고 16세기 이사벨 여왕챔 시절 보수가 이뤄졌습니다. 1906년까지도 세고비아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었던 중요한 시설이었습니다. 세고비아 수도교는 총길이 728m, 최대 높이 28.5m이며 수도교에는 2만 400개의 화강암이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큰 화강암의 무게는 2톤이나 됩니다. 수도교의 다리는 복층구조로 되어 있으며 75개가 싱글아치이고 44개가 더블아치입니다. 부가적으로 4개의 싱글아치가 있습니다. 총 167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도교 상부에는 알패벳 U자형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고비아 수도교는 일부 접착제를 사용하는 로마의 다른 건축물과 다르게 접착제나 꺽쇠를 사용하지 않아 지진이나 바람, 온도 변화에 더 강한 구조물로 건설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수도교의 느낌은 웅장함과 경이로움에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 과연 로마시대에 이 엄청난 돌을 어떻게 쌓았을까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그래서 세고비아 수도교는 별칭이 있는데 악마의 수도교라 불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쌓은 것이 아니라 악마가 쌓았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 옛날에 한 소녀가 살았습니다. 이 소녀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은 물을 길러오는 일이었습니다. 물을 길러오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악마가 나타나 소녀에게 너의 영혼을 나한테 팔면 내가 내일 아침 닭이 울기 전 수도교를 쌓아주겠다 약속합니다. 물 길러오는 것이 싫었던 소녀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악마는 열심히 수교를 쌓고 거의 다 마치고 마지막 돌 하나만 얹으면 되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닭이 일찍 울어버렸습니다. 악마는 마지막 하나를 마무리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 한 장은 세고비아 시민들이 힘을 모아 쌓게 됩니다. 소녀는 악마에게 영혼도 팔지 않고 수도교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고비아 사람들도 이 경의적인 거축물을 인간이 쌓았으리라 믿기에 어려운 모양입니다. 스페인에 오시면 꼭 세고비아를 방문하시고 멋진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